이제 을사년이잖아 그랬죠 을사년 을사년이니까 뭐예요 사유축이죠 사유축 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6월생이나 축월생 공간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6월이나 축월이면 이제 4가 왔으니까 뭐예요 공간변화가 일어나겠죠 삼합으로 해월생도 마찬가지 해월생도 해월생도 사회충으로 공간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해년생은 해년생은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 범죄 사회적 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나 각종 시험 응시 허가 등기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년생은 사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묘미일지 일지가 해묘미인 사람들과 친분관계에 의한 동호 각종 직업적 협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 만약에 공사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아 친분을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연주생은 뭐예요 해묘미생이겠죠 해묘미생 친분관계로 인한 동업이나 어떤 협력할 일이 벌어지는데 해묘미일지니까 거기에 합당한 연생 해묘미연이나 해묘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묘미가 일지에 있거나 연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의 어떤 동업이나 친분관계의 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결합에서는 반드시 구설이 따르니까 다양한 군상들이 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해묘미 행동으로 인한 구설이 생긴다 그러니까 해묘미들의 행동으로 인한 구설이 생기게 된다 그 때라는 것은 이제 연에서 구해라 이것이 뱀띠해의 인연을 보는 법이에요 을사년의 인연을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감명을 많이 하고 오행으로 감명하는 것이 세밀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틀릴 우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피하고 육신으로 오행을 끌어들여서 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행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수할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기간 설정은 양력 5월이 기간이에요 모든 일의 중간 점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양력 5월인 신사월이다 중점을 둬서 말해라 그러면 을사년의 시작은 언제냐 갑진년 11월 22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27일이죠 을사년이 들어온 지 벌써 5일이 지났어요 11월 22일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5월의 시작이 뭐예요 을사년 5월의 시작이 신사월이잖아요 그럼 신사 임오 개미 갑신 을유 갑술 이러니깐 을유 병술 이러니까 병술언이니까 을목에 왕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26년 병원연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요 24년 병술얼부터 시작이고 왕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병원연이다 병술언이니까 언제 양력 어디죠 10월이죠 양력 10월 그래서 이 을목은 우리나라나 기타 사람들에게 좋게 들어오는 건데 정기적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지 단기는 안 되고 일정한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한 번 하고 고치고 또 한 번 하고 또 고치고 해야지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고치고 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을목처럼 막 뻗어 나가려고 할 것이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다툼이 벌어질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단기적 계획을 짜서 내가 저놈을 이겨야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27년은 가야 된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단장 내가 어떻게 해 갖고 성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육지인으로 이제 보면 생육하기에 낳고 자라하기에 아주 적합한 가장 적합한 온도를 갖춘 시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지의 사가옴으로 인해서 사주에 양화가 지나친 경우가 있죠 병화가 지나친 경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충기 그러니까 배합 및 충기가 된 육신의 배합 그리고 이제 상충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사를 가지고는 이거를 통해서 각 사주의 특징과 대처 방안을 보는 거예요 대개 이제 양화가 양화가 뭐죠? 병화죠 병화 양화가 지나친 사주의 특징은 양화한 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흔히 장화현상이라고 해서 여름이 오래 가는 현상이 온다는 거죠 장화현상 여름이 길게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단기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묶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한 기운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단기적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을 한다든가 성급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화가 강한 사준함 병화가 강한 사준함 그러니까 열정적이지만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양화가 지나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원래는 많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을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의사를 남한테 강요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면 사주에 충기가 배합이 없는 경우에 영향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충기가 배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충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충기 자 원래는 이제 사유축이 왔죠 사유축이 와서 이제 뭐 사해상충이 왔다 그러면 뭐죠 이제 이렇게 해묘미 이러니까 이거 뭐죠 이제 방합이 아니죠 이건 삼합이죠 삼합 삼합 대 삼합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사가 이제 기준이죠 원래는 이렇게 사해충을 하는 것을 이제 상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가 묘를 만나면 사가 묘를 만나면은 요거를 이제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충기라고 해요 충기 충하는 기운이다 상충은 아니지만 충기다 사가 묘를 만나는 것도 충기다 요것도 충기에요 충기 요걸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을사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이제 충기가 전혀 사인데 요 해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충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기가 없다는 것은 이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을사년에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기운이 없으면 실력을 만들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짤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가게와 같은 사업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곧바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가게를 처분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하가 을사년이 왔는데 봄기운인 인묘진이 없을 때 충기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사하가 있는데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 기운이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 내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노력을 일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일은 많이 하지만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적이 따르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노력의 결실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신유수도 가을 기운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양을 판매하는 방리 담애 방식의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기운이 하나도 없다 충기가 이제 4월이 있는데 겨울 기운이 해자축 중에서 하나도 없다 해자축 중에서 해도 없고 자도 없고 축도 없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요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지금 다 탕진하는 사람이에요 하다 못해서 예금이나 보험까지 해지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충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기운이 배합이 없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하게 크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협력적인 태도가 결국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을사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춘절, 추절, 동절의 기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사회상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고 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의미하는데 사회상충이라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4월이란 한여름에 눈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방만한 생활을 정리하고 보다 실속 있는 자기 경영을 하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회충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방만함을 버리고 실속을 차리게 되면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자기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해요 자기를 칭찬을 많이 받는 상황일수록 자기 경계를 주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칭찬과 인기를 그 인기가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원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그래서 사회상충이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자기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아주 경계해라 이거는 마치 한여름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과정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상충은 방만한 생활을 버리고 실속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사회상충에서 느껴야 돼요 또한 이제 사회상충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한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을 피하고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 사회상충이라는 것은 미래에 내가 이렇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죠? 방만 경영을 지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이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충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가 묘를 만나는 충기 그렇죠? 이제 해묘미에 맞춘 거죠 이 사에다가 이 사에다가 뭐를 맞췄어요? 해묘미를 맞춘 거예요 충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자축에 맞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자축에 맞춘 게 아니고 해묘미에 맞췄다 그러니까 사유축으로 사오미로 사를 보는 게 아니고 사유축으로 사를 보는 거다 계절을 보는 게 아니고 기운을 보는 거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나 자격증 같은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무허가 상태로 일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경험도 많고 일도 아주 잘해요 일도 아주 잘하는데 실력은 내가 완빵이다 생각하고 자격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인허가도 안 받고 자격증도 안 땄어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사주의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이제 사의 충기를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이나 허가가 부족해서 성과를 내지 못할 수가 있다 결국은 내가 일을 잘 함에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적 허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무허가 상태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이나 인허가를 통해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법적 권리와 자격증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이나 이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라는 뜻이 허가, 인허가, 자격증화해라 올해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충기와 충기가 계절의 기운의 조화를 맞춘다 모든 사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충기다 라고 하는 것은 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충기가 조화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계절의 기운이 제대로 맞춰져야 인생의 흐름이 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 사주에 맞는 충기와 계절의 기운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미는 뭐냐 사미는 요것도 충기에요 충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 방식으로 내가 일처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을 바꾸라 이 뜻이에요 사미라는 것은 미가 사를 만났다는 것은 구시대적 버전에서 벗어나서 보다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과거 방식이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미 사미 이 충기를 이제 충기의 이 기간에는 자기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시기다 이건 마치 구형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한 해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는 주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기회로 삼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남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성과는 과거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만큼 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한 해이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조언을 듣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유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년생과 축년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와 삼합이 되는 생들이 있어요 대개 유년생의 경우는 이제 진급을 하거나 시험을 볼 운세가 찾아왔어요 자기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도한 성격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거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거만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직의 상사들이나 어떤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한 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역대 14년에 받는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향후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하다 유년생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나 이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충년생한테는 충년생한테는 이제 재테크에 성공할 운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나 권리를 얻기에 유리한 운이에요 특히 이제 전시를 하거나 출판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출판을 하고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과로를 하거나 몸을 혹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로와 과음을 했을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몸에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먹고 살만해지면 오히려 건강을 잃기 쉽고요 갑자기 바빠지면 오히려 살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충년생한테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허나 권리 취득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시회나 출판 등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지나친 물이, 지나친 과욕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양호한 기운, 병화가 지나치거나 충기의 배합이 없는 사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방만한 생활을 줄여야 된다 실속 있는 경향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사묘 같은 경우는 과거 방식에 얽매이면 안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한 해다 6년생 같은 것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되고 사묘 같은 경우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실력과 자격을 모두 갖추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에 따른 운세는 개인의 인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회를 잡아서 상승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도 하고 인생의 큰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한 기운의 지나침이라든가 충기에 배합이 없는 사주는 그 사주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함으로써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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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